밤에 황당에서 영상 하나 올릴게요. 이게 지금 라이브 방송이라고 제가 홈페이지 유튜브 홈에 들어가서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오더라구요. 마이크로소프트 US 56만 명의 가입자 아니 구독자 2만 7천명 지금 구독 라이브로 하고 있는 사람이 2만 7천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 집을 집에서 일을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지만이 경기도 지금 불안하고 그래 가지고 요즘 컴퓨터 유튜브 온라인에서 활동이 지금 활발해지고 지금 많이들 시간을 보낼텐데 이거와 같이 요즘 뭐랬어요 이 비트코인 가격도 이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는 사기입니다. 지금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는 않지만 이 채널에 그래도 몇명 보시는 분들 속지 않으실게 이런거 조심하시구요. 이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려놓은 비디오가 아니고 이게 그냥 전에 뭐 이런 인터뷰를 틀어놓은거에요 24시간 라이브라고 라이브 맞죠 그리고 그리고 이 구독자 소랑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이게 제가 볼때는 봇이 아마 큰 숫자를 여기 환영될거에요. 보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해커들이 많이 이걸 할거에요 지금 불경기에다가 컴퓨터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요즘 마켓도 안좋아져가지고 아무튼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저같은 경우는 구독도 안했는데 보이시다시피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냥 0.2를 보내면 에어드라고 0.2 BTC 비트코인을 주겠다 5개 집어넣으면 보내라 이 주소로 그러면 10개를 보내준다 2배를 보내준다 이거죠. 이거 몇 달 전에 부터 계속 나갔는데 저번에는 XRP도 하고 뭐 이더리엄도 하고 참 비탈릭 틀어놓고 했는데 요번 거는 좀 크네요 스케일이 숫자도 보니까 이거 좀 무섭네요 이게 컴퓨터를 좀 하시는 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마 딱 보고 아시겠지만 이게 4, 5, 60대까지 가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XRP 이제 갓 들어 갓 들어 보신 분들은 이거 빠지기 너무나 쉽죠 비트코인 지갑 주소도 이제 방금 만들어 주셨을 거고 아이고 이거 참 웃던 거예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번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해커가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10년에 떠오르는 유망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해커래요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 이제 좋은 해커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사기가 난방이 왔네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거 절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린 거 아니고 인터뷰도 어디서 다른 거 해오는 걸 계속 지금 리플레이를 해 놓는 거고요 댓글도 못 달게 돼 있어요 웃긴 게 유튜브가 이거를 신고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계속 돌아가네요 저번에도 이제 XRP더리언 보는 거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미국이던 전 세계에서 다 사기를 당한 거 같아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이 영상은 이거 비디오 하나 봐가지고 짤막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